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철회장 입니다 이제 또 오전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약간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삼성 이외의 이야기를 또 하니까 잘 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투자하다 보면은 너무나 유혹스러운 것도 많고 우리가 순간 잘못 실수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 마저도 날아갈 수 있겠더라고 항상 조심조심 해야 돼 항상 보수적인 마인드로 갖고 투자에 임하는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너무나 힘들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잠시 그 게임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 게임 요즘 게임 많이 하는데 요즘 게임 때문에 난리더라고 게임 주식 때문에 참 안 풀린다고 다들 난리에요 뭔가 게임 잘 풀리 하는데 풀리지가 않는다 어 30대 뭐 a 가 그래요 아 지난해 10월에 크래프톤에 투자를 했어 크래프톤 야 이거 크래프톤 투자에서 많이 물렸는데 이 배틀 그라운드 유저인 그 a 가 크래프톤의 그 성장성을 믿었어 그래 가지고 이 모아둔 종자 돈을 그냥 쏟아 분 거야 어 투자 초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프톤 뭐 날 흘러가는 듯해 이제 매수한 지 뭐 한 달 만에 한 10만원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잘했다 내 초기 맞았다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때 팔고 나왔었는데 결국은 못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촉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 a c 의 말대로 크래프톤은 증시 입성 3개월 만인 11월 17일 공목과 대비해서 15% 오르면서 58만원을 찍더라고 58만원 잘 올라갔어 이 가격이 마지막 불꽃 이었어 마지막 불꽃 그는 그 마지막 불꽃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죠 어 그 이후로 크래프톤 주가는 거의 수직 낙하 하는 거야 수직 낙하 어 계속 떨어지면서 어 상장 상장 1년 만에 거의 반통 났어요 어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 지난 13일 17만 6천원의 거래를 맞췄더라고 뭐 그래서 a c 의 그 현재 투자 손실률은 손실률이 한 40% 대로 불어났답니다 현재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진다 하여튼 게임주 투자를 접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조심해야 되요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꼴아박습니다 그 a c 같은 그 크래프톤 투자 뿐이 아니라 그 다른 게임주에 투자한 개미들도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지금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그 긴축 정책이 이제 본격화 됨에 따라서 게임 업종 전체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수행 올해 수익률은 처참하죠 어 13일 종가 기준 보니까 위메이드 와 위메이드 마이너스 79% 야 어 그리고 그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72% 넷마블리 마이너스 66% 카카오게임즈 마이너스 63% 컴투스 마이너스 57% NC소프트 마이너스 52% 하여튼 대부분 종목이 폭락을 했어요 한국의 대표 게임사들 그 주가 하락률이 거의 잡코인 못지않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야 게임주도 이렇게 다 박살하는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성장주는 현재 실적보다도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데 어 금리가 오르면은 현재 가치로 그 환산한 기업의 미래 가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성장주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장주의 대표주자인 게임주가 금리 인상에 취약한 까닭이다 또 신작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도 주가를 발목잡는 원인 중에 하나다 신작 효과 지난 8월에 넥슨 게임즈가 히트투를 내놓은 날 주가는 대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용자들이 그 히트투에 대한 혹평을 쏟아든 여파로 풀이되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 신작의 그 우만무스매가 흥행하면서 오름세를 탔는데 그 미숙한 게임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반발을 하다 보니까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핵심 자회사인 라이온아트 스튜디오 쪼개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이상하게 카카오는 계열사들을 잘 쪼개 근데 왜 요번에 서버는 쪼개지 않아가지고 이 지경까지 갔어 아니 도대체 카톡도 불통이고 모든 게 거의 다 불통이야 카카오 좀 짜증나더라구요 아니 서버를 한 곳에 오를 게 아니라 서버도 여러 개 쪼개가지고 분리해놨으면 되는데 왜 기업만 쪼개냐고 바보 같은 놈들아 하여튼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던 게임주가 이렇게 모처럼 모순 거는 지난 14일인데 위메이드가 11.6%를 비롯해서 카카오게임즈 9.4%, 웹젠 9.7%, 넥슨게임즈 9% 엠게임이 9% 일찍 올랐어요 게임 규제 당국의 P2E죠 P2E 게임 허용에 대한 금등적인 그런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계산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그 P2E, 이 P2E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문제가 됐던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상장을 철회한 게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전날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장이 P2E 게임 허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저도 허용해 주고 싶다 밝혔어요 정부가 최근까지 P2E 게임에 대해서 신기술과 사행성이라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뭔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호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약간 사뭇 다른 입장이라고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게이밍들의 축제인 G스타 열립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신장을 대고 선보이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예고합니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인 것은 분명한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게임 산업을 둘러싼 현실은 녹록치 않다 주요 게임주는 반짝 상승만으로 회복했다가 하기에는 민망하고 게임들은 이번에는 안 속는다 개미들이 이번에는 안 속는다 빨리 파는 사람이 승자다 빨리 파는 사람이 승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증권가에서도 당분간 게임 업종 투자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요 보수적으로 해라 주요 게임사들의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4분기부터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임사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모바일의 MMORPG 게임이죠 그 게임이 부질하다 보니까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 개발하고 글로벌 성공 경험이 있는 IP를 활용하는 게임사들을 눈여겨봐야 하지 않겠냐 하죠 하여튼 게임주들이 상당히 낭패입니다 낭패, 낭패라서 혹시라도 지금 게임주 싸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작 효과도 없고 금리 인상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게임주에 또 솔깃하거나 관심 갖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삼성전자만 잘 보면 돼 딴 때 신경 쓰지 마세요 엉뚱한 짓 하다가 괜히 나중에 날벼락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